... ... ... ... ... ... 이거 완전 재밌는데? 아 근데 이게 뭐라고? 원딜 ... 야 교율아 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룬을 못 찍어 이거 룬 뭐 나오냐? 아 착취 나오잖아! 이런 개털... 자로한 꼼꼼이는 뭐야? 아니 저 이걸로 향로 가야죠 그럼 이제 쉴드 생기면서 아니 쟤 개또라이 아냐 아니 얼마나 좋은데 야 개또라이 아냐에 아이 잘 맞썼으면 몰라요 아니 야 얘 착취 들고 뭐 할 건데 빅토르랑 티무랑 커플이라고 아 아 아 야 저거 죽여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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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다시 죽여 근데 저도 커플이라 어 언제부터 좀 됐어요 언제 아니 뭐 내가 사귈 수도 있지 왜 뭘 왜야 안 돼 아니 왜 뭐가 왜야 마느짜리라고 그래 얘가 커플이 리가 없어 야 하하하하하 야하 야하 근데 이거 이길 수 있어요? 나 이겨야 그건데 뭐? 오채승 오채승 딸려면 이겨야 되는데 오채승이 뭔데? 오늘의 최초 승리 아 아 미친 아 별다줄 진짜 아니 이걸 모르네 별다줄 아 뭐야 드문탑은 뭐냐 와우 야 싸인 서포시인데 텔든거이 아 하아 이거 하고 할 게 없어요 하하하 개 쓸모없어 하하하하하 리얼 개 쓸모없어 아 에이핑 기창 아하 아 어 일로와봐 피 채우게 아 아니 그걸 맞아? 어 이렙인지 못봤지 아 진짜 뭐지 이거 이거 나 이렙짓고 바로 가볼게 확실한? 어 확실한 확실한 하하하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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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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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죽여 아 못 죽일 거 같기도 하고 오케잉 오케잉 채끼어 째깨 이거를 이제 듣기만 하고 해보는 건 처음인데 하하 아잉 아니 생각보다 아하핰하핰 아잉 아하핰하핰 아 왜 좋은 거야 하하핰하핰하핰 아핰핰핰하핰핰핰하핰핰핰 하힍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니 왜 처음 해본거야? 날아감? 아니 뭐.. 뭐 어때? 야 우리 왜 이렇게.. 우와 야 세긴 세다 우와 야 데이지 깎이는 거 봐 야 란머스야 여기 커플 있다 얘 죽이자 죽이자 커플 죽이자 커플 죽이자 이거 라인 너무 아깝지 않아? 내 아픈 새끼 1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인은 아까운데 저거 죽이고 생각하자 일단 오케오케 6렙 찍으면 킬각 바로 날 거 같은데? 2초 1초 저거 실드 빠지고 지금이다! 아! 아 못잡고 빠졌다 야 야 일단 저거 아 잡이다가 안됐는데 이거 니가 못맞춤 야 근데 이길 거 같애 야 근데 이길 거 같애 하하하하 야 근데 이길 거 같애 야 이거 잡아 잡아 이것도 잡아 야 야 이길 거 같애 이길 거 같애 아니 아니 왜이? 왜 이기는 거야?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스킹 다 빛나갔는데 이겼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왜 이긴거야 하하하하 아 미치겠다 야 그냥 막 돌아가도 이길거 같지 않냐? 아 미친 나래가 저거 어떻게 야! 아니 비크로드 궁안에 가면 어떻게 이런 정신 나가야 아 서포터 미쳤나 저거 아 누군지세요 상식적으로 미토르가 웃었는데 자르만 꾹을 쓰면 어떡해 미토르 미쳤다 뭐야 이거 야 용가봤자 그거 아님? 티모? 뺄 수 있잖아 뺄 수 있잖아 뺄 수 있잖아 어 잡을 수 있음 잡을 수 있음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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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제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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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키자고 캠겠지 아 빨리 안 와 아니 나 나 펑사들이 안 나왔어 개쓰마 없어 그냥 보든가 아 으악! 어? 얘 왜 이래? 아 여기로 이래. 야 이래. 왜 쳐봤다 내가 내 거야? 이거 도와줄까 봐. 도와줘. 이큐 이큐! 이큐 이큐! 영웅놀이 이큐 이큐! 야 야 한줄 한줄! 나니? 으하하하 베려줘 베려줘 진짜 한 번 벗어버려 내 또 내 또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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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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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버려 야 가자 가자 제껴 제껴 제끼는가 제끼는가 오케오케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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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끼는가 제끼는가 스읍 돈 쓸까봐 안 쓸까봐 오케이 라이스 뭐야 아 오케오케오케 살려 좀 살려 좀 살려 좀 오케 오케오케 야 트타 공속 왜 저래 헤헤헤 야 트타 공속 왜 저래 이래 방금 트타 공속 봤어요? 야 무슨 대포인줄 알았네 람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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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끼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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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람머스 제끼여 제끼여 람머스 제끼여 아이 뭐야 방금 기차 어디갔어 제끼여 제끼여 야 제끼여 제끼여 눈에 보이면 제끼여 그냥 람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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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주민으로 영적 먹으면은 그 연동된 계정들 다 영적이 있어요? 아 그래? 빨리 어 미안 나가요 제끼는가 제끼는가 나이스 하하핳 야 이제 튀어 야 튀어 야 튀어 야 전나 튀어 야 람머스 이리와 힐줄께 이리와 힐출께요 아하핳 야 제끼여 제끼여 아ㅋㅋㅋㅋ 야 왜 다 미쳐보냐 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흑 야 나 써봄야 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어디서 막고 그렇게 피가 문이야 얘가 어 나 뭔가 EQ 중에 한 번 써보고 싶네 어떻게 될까? 한 번 써볼까? 써보션네 야 너 뭐 초카스랑 1대1하냐? 아 뭐야? 서랭 아 뭐다 이거 쥐지침으로 먹먹는 거 야 자르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니까 괜찮다니까? 어 야 저 정도면 진짜 롤샘스에서 써도 되지 않냐? 아 진짜로 야 자르만이 들량 이거 포킹 들량이야 얘 귀때로 포킹 들량이 했어 와 미쳤나봐 오졌다 그냥 진짜로